솔로 예찬, MMORPG, 마이스야 유저 여러분 안녕하세요, 진아입니다. 솔로라도 I'm OK, 넘들과는 달라 네, 솔로라서 좋은 점. 외롭긴 하지만 그래도 스팟라이트라는 걸 혼자서 다 받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긴 해요. 네. 게임을 잘 못하셨는데요. 마이스티아는 혼자서 순간이 재밌게 재밌었어서 한 번만. 진아도 또 마이스티아도 많이 사랑해주시길 바랍니다.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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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기분을 느껴봐. 슈퍼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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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퍼스